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전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격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러부로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아버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곳이 내 아버지의 세상이라네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네 찬세전에 주님 나를 나의 아버지의 아이구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표해 드립니뜰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네 자신을 맡겨 쉬게 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우리의 꽃에 줘요 우리는 그 번에 짓고 화내 날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졌으니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주님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시니 사명자 고난의 기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성령님 우리의 forming 성령님 우리의 소혜사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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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mm, mm, yeah Lifting up was the music by Ko Young Char Lap and pop-pop by Assemb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